여기서 room을 보시면 물론 방이나 실을 의미하고요. 이것이 사람이나 물건 등이 차지하는 장소나 공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불가산 명사입니다. 방이나 실의 의미일 때는 가산 명사이죠. 근데 공간이나 장소, 어떤 여지 이런 것을 의미할 때 불가산 명사라는 거요. There isn't much room in here. 이 안은 공간이 별로 없다. There isn't much room in here. 이 안은 공간이 별로 없네. There is no room for doubt. 의심의 여지가 없다. There is no room for doubt. 의심의 여지가 없다.